대한민국 최대 꿈의 쇼핑몰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쇼핑몰 메트로프라자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도시 대구리 이 시대 쇼핑 문화를 바꿔놓을 새로운 쇼핑몰이 반성합니다 젊음이 지도하는 신자유공간 신개념 멀티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메트로프라자의 성공투자 세상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대한민국 최대 꿈의 쇼핑몰 메트로프라자는 대구 반월동에서 봉산 육거리로 이어지는 846m 쇼핑몰으로 탄생합니다 메트로프라자는 대구 유일 환승역인 반월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4천여평 대지에 138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3m 이상의 높은 증거와 폭 7m 이상의 넓은 통로를 따라 1A로 시원하게 펼쳐진 쇼핑몰은 넓고 쾌적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모기 성공의 9월 메트로프라자의 강점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입니다 메트로프라자가 위치하는 이곳은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상권과 대구 최대 아카데믹 상권 대구 유일 환승역 반월당과 연결되어 명실공이 대구 최대 상권의 3대 목을 장악합니다 광역 고객 250만, 1일 유동인구 20만을 자랑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황금 상권 메트로프라자 성공 투자가라면 누구나 이런 자리를 꿈꿉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2005년이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만도 20만이 넘습니다 대구 유일 환승역 반월당과 연결된 메트로프라자는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그 프리미엄은 끌없이 상승할 것입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상권을 장악한 메트로프라자는 대구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야시골목과 로데오거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동통신거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최다 노선버스 경유지로 일반 버스 50여개 좌석버스 30여개 버스정류장과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프라자와 인접한 대구 최대 학원과에는 유신학원, 일신학원, 대구학원, 청솔학원 등 대구 최대 입시학원을 비롯해 고시학원, 미용, 애견, 요리학원 등 50여개 유명 학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메트로프라자가 중심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권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대구 경제를 이끄는 금융가의 중심으로 왕성한 소비력을 가진 3, 40대 비즈니스맨의 주요 활동 무디입니다 또한 대구문화의 발상지로 봉산문화회관 및 20여개 갤러리가 밀집한 봉산문화거리는 교육과 문화산업 및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한 상권 형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구 중구에 야심을 건 핵심 프로젝트 27만 5천여평 중북도심 재개발 사업의 중심식인 메트로프라자는 1만여 세대의 풍부한 고정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성공 가능성과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 상상 이상의 쇼핑몰 메트로프라자는 철문과 문화의 쇼핑 1번지로 탄생합니다 메트로프라자는 4천여평 대지에 138개 점포로 구성됩니다 3미터 이상의 높은 층고, 폭 7미터 이상의 시원하게 펼쳐진 쇼핑로드는 미로처럼 얽혀있는 기존의 복잡한 쇼핑몰이 아니라 시야가 탁 트인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이며 매장의 주목률을 높여주는 1A 상가는 고객은 물론 영업을 하는 점주에게도 높은 만족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 설계, 냉난방 시스템, 초고속 통신망, 고품격 인테리어는 여느 지하 쇼핑몰과는 다른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즐거운 만남과 휴식이 있는 휴게광장 5개소와 만남의 광장 1개소, 그리고 9개 지상 출입구는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과 바로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쇼핑 오락, 식도락을 즐기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메트로프라자 메트로프라자에선 이 모든 즐거움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가 배치와 MD 구성은 고객 직계 효과를 높여줍니다 패션을 완성하는 꿈의 쇼핑몰 드림조는 스포츠 용품과 화장품, 숙려와 신사와 매장 등이 들어서며 최신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점단 디지털 전문매장 프리전은 젊은 디지털 세대와 인터넷 세대를 위한 이동통신 기기 및 MP3, 디지털 카메라 전문매장으로 디지털 매니아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1020세대와 3040세대 그들의 개성을 연출하는 패션 브랜드가 한 곳에 모여있는 해피존에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유리합니다 맛과 멋으로 쇼핑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 구성과 선택의 폭이 넓은 랑드뷰조는 전문 식당가로 구성됩니다 꿈, 자유, 행복, 즐거운 만남 메트로프라자에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주식시장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최근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에서 임대 목적으로 투세기의 점포를 동시에 분양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프라자는 부동산에서 아파트, 아파트에서 상가로 이동하고 있는 투자시장의 새로운 닷컷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18일 지하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폐지와 동규칙에 의거 앞으로 지하상가의 공급은 메트로프라자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트로프라자는 일반 상고와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또한 양도소득세는 재산소득으로 분류가 가능해 다른 투자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만드는 믿을 수 있는 투자 공간 메트로프라자는 작은 건축물 하나에도 애정을 쏟으며 59년 한국 건설 역사를 선도해온 진내 기업 3안과 고객의 신뢰와 믿음으로 신생활 라곤을 만들어가는 화성의 첨단 기술력이 어우러져 만든 우리 시대의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절제한 관리, 감독과의 건설하고 운영되는 메트로프라자는 더욱 믿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투자를 완성하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구매 쇼핑러드 메트로프라자 메트로프라자는 투자가라면 누구나 탐내는 대구 최대 황금상권 저금리 시대의 최고의 투자처로 높은 절세효과를 누립니다 또한 젊음과 문화의 쇼핑 1번지로 실내 기업 3안과 화성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걸고 만드는 메트로프라자는 지하상가 투자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메트로프라자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앞선 투자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그동안 메트로프라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멀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메트로프라자를 선택하시는 순간 당신도 이제 최고가 됩니다 이제 메트로프라자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성공을 위한 최고의 선택 메트로라자 분양물이 대구 2545 200번 메트로라자 공개념 멀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분양물이 대구 2546 100번 분양문제 메트로라자 공개념 멀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